네, 이번에는 강릉을 연결합니다. 강유미 아나운서, 동서고속철 역사 지하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서고속철 역사 지하화를 놓고 속초시가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하화를 건의하자는 의견과 자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형국입니다. 정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 개통이 목표인 동서고속화철도 종점 예정듭니다. 철도 구조물로 인한 조망권과 경관이 훼손되고 도심 단절 우려도 나옵니다. 속초시는 지하화가 필요한지 이달 말까지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정부에 건의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속초시 의회에서도 다소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손들을 위해 역사 지하화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철도 건설에 따라 대규모 성토와 지상 역사 신축으로 가뜩이나 좁은 도시 양분과 설악산 조망권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속초시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 속초시 역사 지하화는 충분히 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민주당의 입장 표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지하화가 되면 좋겠지만 사업비 수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연세적으로 동해 북부선도 영향을 받는다며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기 착공을 우선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계속 논의는 지하화 요구에 대한 계속 논의는 이어가도록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초시는 내부적으로 찬반 입장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의견 수렴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동해와 삼척, 태백시 등 강원도 내 5개 시군이 올해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을 위한 안전 귀가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안전 귀가 지원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강원 안심이 앱을 설치하고 사용자 등록을 하면 위치 확인과 안심 기가, 긴급 호출, 보호자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전승 보전을 위해 정선 아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정선 아리랑의 날이 지정되면 해마다 열리는 정선 아리랑제를 확대하고 정선 아리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온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